최근 골프 인구가 늘면서 유명 브랜드를 위조한 이른바 짝퉁 골프채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위조된 골프채를 중국에서 대거 가져와서 정품으로 속여판 업자가 붙잡혔는데요. 주로 골프 경력이 짧은 입문자나 여성들을 노렸습니다. 재은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의 한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골프 가방 수십 개가 보관돼 있습니다. 안에는 새 골프채들이 가득합니다. 유명 브랜드 로고가 선명하지만 모두 위조된 골프채입니다. 30대 피의자는 저가 제품을 주로 파는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짝퉁 골프채를 대거 들여왔습니다. 가짜 골프채의 가격은 정품의 20% 수준. 하지만 피의자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정가의 절반 정도인 100만원대 가격을 붙여놓고 포장도 안 뜯은 정품이라고 속였습니다. 주로 골프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나 여성을 노렸습니다. 위조 제품은 광택이나 헤드의 장식 등이 정품과 조금 달랐지만 이를 초보자들이 알아채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2020년 전후로 골프 인구가 증가하자 골프채를 수입해 판매하기로 하고 정품에도 싼 가격에 AS까지 해준다는 광고로 인해 많은 소비자들이 현혹되요. 겉모양보다 차이가 큰 건 성능이었습니다. 재작년 8월부터 2년 동안 피의자가 들여온 골프채 가운데 가짜가 확인된 것만 764세트. 세관 감시를 피하려 가족과 지인 등 5명의 명의까지 빌려 3억 원 넘는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세관은 중국의 해당 온라인 쇼핑몰에서 짝퉁골프채 판매자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재은요입니다.